19장을 보세요. 재활 중인 이상은 가이 어상냐 어니와 중인 이하는 불가이 어상냐니라 그 밑에 보시면 이 상지상 그죠 상성 그렇게 써있고 어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여기 상자는 그 이상으로 할 때 상자고요 어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서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자는 그냥 스스로 하는 말이고 어자는 누구와 더불어서 그 사람 데리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것을 어라 그래요 중인 이상은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큐지요 아이큐가 중인 이상쯤 되면은 가이 어상냐 어니와 밑에 있는 상자 요상자를 상성으로 쓴 거예요 가이 어상 여기 상자는 상달천리 즉 그 고차원적인 즉 상급의 그런 뜻의 말이에요 가이 어상 즉 조금 차원이 높은 것을 데리고 말할 수 있거니와 중인 이하는 그 중인 이하는 그 중인 이하는 그 중인 이하는 사람은 불가이 어상냐니라 그 사람과는 그 상등의 그 차원이 높은 그곳을 말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어자는 고할 고자의 뜻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불러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언 교인제 당 수기고하이 고어지즉 이게 정말 교육법이지요 말하되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고하에 따라서 그 사람 작품이라든지 그 사람 실력에 따라서 고어지즉 고지어지예요 그죠 고해주고 말을 해주게 되면 기언이 이 입이오 그 말이 이 입 쉽게 들어가고 이 입부 옆등지 폐하라 옆등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옆자는 이게 뛰어넘을 옆자예요 건너뛸 옆 등자는 등급등자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뛰어넘는 폐단 지금 말하면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하면 못 알아 듣지요 그런 경우가 옆등인데 그런 옆등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그 학교의 실태를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정말 선별이 되지 않아 있지요 학교마다 수업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상도 할 수 없고 어하도 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을 옆등을 하려고 하니까 또 들어가지도 않고 장경부할 성인지도 정조 수 무이치나 장경부가 말하기를 성인의 도리는 정조 정자는 정밀한 경지 조는 거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자는 형이 상학적인 측면 즉 여기 말하는 그 상달 천리 천리를 깨우치는 그런 깊은 경지가 정이라 하면 조자는 바로 물 뿌려서 쓸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죠 정조 수무이치나 비록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밀한 것이나 거친 것이나 도는 하나예요 단 기시교 즉 다만 그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인즉 필인기제의 도건이니 반드시 그 제목의 인하여서 그 학생의 재질에 따라서 개 중인 이하 지지를 대개 중인 이하의 그 자지를 취이 어지 태고면 취자는 갑자기 몰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몰아서 어지 태고 너무 고차원적인 것을 데리고 말을 한다면 비유 불룡이입이라 차장 망의 엽등이 그렇게 하다 보면 유자는 다만 유자예요 다만 불룡이입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장차 망의 엽등이 망령진 뜻이 그죠? 이게 망령진 뜻이라는 게 사실은 지 분수 밖에 있는 그런 뜻과 엽등이 등급을 뛰어넘는 것이 이 불절어 신집해하니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몸에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패단이 있겠니 공부라는 게 나한테 절박하거나 내가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교육이 C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패단이 없단 말이에요 즉 자기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벙 떠서 앉아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여기 망의 엽등하는 패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역총어하이이라 그러니 그 사람은 끝끝내 그 하 낮은 단계에 머무를 따릅니다 고로 취기 소급이 어지니 그러므로 그 미치는 바에 나가서 어지 그 사람한테 고해져야 될 것이니 그 사람은 경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 것이니 신의 소위 사지 젊은 근사의 점진어 고원야라 이것이 바로 그 사지 가리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젊은 근사 아 공부하는 사람이네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젊은 절박하게 묻는 거지요 진지하게 질문하고 근사 근사라는 것은 가까이 생각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실천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근사라고 그래요 젊은 근사 하게끔 해서 점진어 고원야라 점차로 고차원적이고 멀리까지 뻗어 있는 그런 학문의 경지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더라 이거죠 여기서 정말로 이게 공부에서는 뛰어넘는 그죠 그 분수 밖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곳 공부의 한계성이 드러난 자리에요 한번 읽어보고 끝나죠 제왈 중인이 사는 가이 어성냐 어니와 중인이 하는 불가이 어성냐니람 어는 고야니 언교인제에 당수 기구하이 구오지즉 기어니 비오 이모옆등지 폐야람 장경부활성인지도의 정조수 무이치남 단기시 교즈 필인기 제이도거니니 개중인이 하지시를 쉬어 지태구면 비오 풀룡이 이비람 차창방의 역등이 유풀절어신지 폐하니 역종어하이람 고로치기소급이 어지니 신의 소이사지 젊은 근사이 점심을 꾸었느냐람 점심을 꾸었느냐람 감사합니다.